황선원 감독인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시가 급한 태국과의 2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은 놀랍게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3월 소집 명단에도 별도의 징계 없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대표팀 수비의 완전한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보도를 통해 공개되어 폭풍 전해를 예고했는데요. 이 소식들의 여론은 완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과 실시간 팬 반응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 명단에 합류시키기 위한 축구협회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히 국내 언론들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낼 화제가 되었는데요. 보도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앞서 감짝 화해한 배경에는 황선홍 임시감독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해진 축구계에 따르면 손흥민과 이강인이 런던에서 만난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 이강인이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에게 용서를 빌었고 손흥민은 사과를 받아줬다. 국내 축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좋고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난 황 감독이 두 선수 간 갈등을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축구계 혹은 축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라는 누가 봐도 축구협회 측에서 뿌린 소설을 통해 보도를 작성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 하극상 갈등을 중재하였기 때문에 오는 3월 두 선수가 모두 소집되어도 큰 문제 없이 선수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인데요. 그 외에도 보도에서는 황선홍 감독의 선수 시절 등번호가 이강인과 같은 18번이었다며 다소 억지에 가까운 근거를 굳이 언급해 이강인을 그가 원활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란 민심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마지막까지 축구협회로부터 소방수로 직책을 받아 투입된 협회 내부 감독으로 파리 안으로 굽는 것밖에 안된다는 분석이 이번 보도를 접한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졌는데요. 특히나 이강인의 런던행 사과가 이뤄질 당시 국내의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작성했다고 해도 과은이 아닐 만큼 화제였던 이 사건에서 황선홍 감독이 배경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점은 의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29일 황선홍 감독의 임시감독 부임이 발표된 후 여론을 통해 황선홍 감독이 욕심이 과했다 혹은 등 떠밀렸다라고 부정적인 반응글이 속출하자 공개된 것인데요. 클린스만 체제에서부터 이미 언론 플레이에만 목숨 걸고 있는 정몽규의 대한축구협회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너무나도 뻔한 행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현지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부 소설을 통한 보도를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지 매체인 풋볼 파리지행은 마찬가지로 29일 보도를 통해 PSG의 이강인은 쿠프드 프랑스 8강 전부터 팀을 비우게 될 예정이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은 위기에 놓였다. 캐파는 현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험대에 올라있고 이들은 오는 월드컵이 예선전을 위해 최고의 성적을 필요로 한다. 이강인의 차출을 강렬히 원하고 있으니 내부 관계자로부터 알려졌고 이강인은 1. 긍정적으로 반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성적에 급급한 상황 속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를 원한다는 소식을 내부로부터 입수했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에 사실상 황선홍호에서 이강인의 합류는 아무런 징계 없이 확정되었다 봐도 무방한데요. 국내 팬 커뮤니티는 이 소식에 대한 여러 의견으로 다양한 담론을박이 이어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런 한편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7일 현역 세계 최고의 주황수비수 10명을 공개했는데요. 2명단의 김민재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은 바이엘은 미넨의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 세리에 A 우승을 도우면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우뚝 섰다. 올해 그는 한화 약 726억 원의 미넨으로 이적한 후에도 자신의 수준을 아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출신 최고 수비수 스타는 독일에서의 첫 시즌에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끝나길 바랐을 것이지만 토마스 투헬의 팀은 현재 리그 선도 바이엘 레버프제네 8점 뒤진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김민재에게는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감독인 투헬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명단에는 현역 최고의 수비수 10인이 선정되었고 위버풀의 반다이크 레알의 위디거, 맨시티의 듀오, 존 스톤스와 후뱅 디아스 그리고 위넨의 김민재 등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최고의 스타들이 이름을 올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유일했는데요. 이런 김민재 선수에게도 이번 대표팀의 이슈는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하극상 논란 당시 고참과 어린 선수들 사이에 애매한 입장에서 양측의 중재에 크게 힘쓴 것으로도 알려졌었죠. 이후 경기장에서는 이번 하극상의 중심이 된 이강인 선수를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그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독일 현지에선 놀랍게도 이런 김민재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사출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등장하여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현지 매체 키커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클럽에서 자리를 비우길 원치 않는다 전하며 김민재는 선수들 간의 논쟁과 클럽과 대표팀이 감독의 문제에 휩싸인 것에 부정적이다. 그는 현재 투엘 감독을 중심으로 윈앤에 벌어진 내분사태와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벌어진 이강인과 손흥민 중심의 갈등 사이에 기었다. 또한 대표팀의 경우 현재 임시 감독을 선임해 오는 월드컵 예선에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재에게는 일련의 과정이 과도한 스트레스였으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연루를 원치 않고 있으니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다. 경기장 밖에서의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매우 꺼려하는 인물이다. 라며 김민재 선수가 현재 미넨과 대표팀에 벌어진 내분사태에서 모두 애매한 입지에 끼어 있었고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오는 3월 대표팀 합류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공개되자 국내 팬 커뮤니티는 이강인과 김민재 발언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보도의 댓글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은 이강인은 확정이고 김민재는 빠진다고 소니가 왜 은퇴하고 싶었는지 알만하다 진짜 김민재 정도면 솔직히 대표팀 빠진다고 해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저 사이에서 물병들 꼴 보느라 스트레스 받았겠어. 지금 대표팀 분위기였으면 김민재가 제대로 이강인을 혼내려 해도 손흥민이 막았을 거야. 고참들이 한없이 약자가 되도록 감독과 협회는 선수 기강을 모두 무너뜨려 놓았잖아 등등 앞선 대표팀의 소식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조금 있으면 공개된 3월 대표팀 최종 명단에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국내는 물론 외신들의 관심까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아무런 징계 없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까요? 김민재 선수가 합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표팀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만 특별히 받으실 수 있는 최저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정된 수량만 제공되는 혜택이니 꼭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